파이썬 엿먹을테랑 컴 나 엿 안먹을꺼야 정민이 방송에요? 오래간만에? 정민이 레더하나요? 레더 돌리나요? 욱망인가요? 정민이 치즈즉만 송출하지 않나? 아 총은 좀 잘할꺼같은데? 엿먹을테랑 오라는 이 친구 잘할꺼같은데 자 엿을 안먹기위해서 집중을 해볼게요 준비 완료 엽력을 내리시죠 엽력을 내리시죠 엽력을 내리시죠 여기는 아니네 엽력을 내리시죠 류메랄이 부족합니다 류메랄이 부족합니다 엽력을 내리시죠 아 대각이야 빡추를 계속 날리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무조건 완성 SCB 준비 완료 아이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좀 한다 딱 하는거 보니까 여러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맥주가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곰에이 빡수는 공격을 주시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혼재되는 공격을 주십시오 난수 난수 나이 떠 나이 떠 어 나이터 외쳐주고 안주냐? 저 말 말고 안주냐 본데 많이 받고 자 일꾼 프로분만 잡을게 나는 프로분만 잡을게 프로분만 잡을게 아 벌써 갔나? 왜 또 이렇게 침착한거야 어 keinen 깨 아 아... 아... 어... 울겄네? 나 피해를 많이 뺀건가? 많이 안 뺀건가? 얼마나 먼지 모르겠어? 하지만 여술 먹으면 안되지 그렇지 여술 니가 먹어? 어... 네... 갑니다 자... 계획 있으십니까? 언제 없습니다 자 한번 더 갈게 여러분 그걸로 좀 낚아볼게 어... 그 정도쯤이야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어... 그 정도쯤이야 영업을 해 주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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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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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러브 온다 흐흐흐흐흐흐 나이스 급 어 프러브 왜 이케 많냐? 대단히 대단히 되게 많네? 아 아비타가 벌써 나왔어? 좀 오만데 아비타가 벌써 나온 거? 오우 야야야야야야 실력이 없진 않아 확실히 오우 빡프를 날리네 이걸로 할게? 이건 어때?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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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수비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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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称 털어 털이 새끼 털 Event 으 torrent 멍하는 요즘 수송 중입니다. 다행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표이 지금 수송 중입니다. 수송 중입니다. 공격 중입니다. 공격 중입니다. 공격을 지시 바랍니다. 영점을 해 주시죠. 오우 씨... 미치기 미치기 아 왜이렇게 빡세냐 여러분 아 운건이 되게 잘하네 다 본다 볼 거 여러분 안전 깔자 리콜 분명히 올 건데 아 넷 아이고 으어어어어어어 목표 3개 오우, 입박됐네 잘 봐야되, 루프 1차 물떼모글러네 아.. 왜 왜? 어이 뭐야 이거 왜 여깄어 오늘이 게임이 전체적으로 다 정신이 없네 됐다 갇혀있어 돈 없잖아 아 어디서 온거야 이거? 아.. 말이 안 되게 오네 누가 다 뽑고있어 오늘이 누가 다 뽑고있어 오늘이 아우 전혀 없는데 이제 이 친구 아 여깄구나 이 친구 죽었네 여기가 이제 중요한 몰티가 됐구만 아 빨리 그래 나이스 왜 자꾸 복주를 날려요 네? 네? 복주 드리셔요 한번 더 맞아야겠네 땅좋 아 근데 좀 되게 매섭해 하는데? 좀 날카로운데? 아 날카로운데? 오늘 돈 다 뺐나 이르네 오늘 돈 다 뺐네 오늘 돈 다 뺐네 날카로운데? 공기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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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멤버십이 또 따로 있어요 도라이냐 너? 그렇다 혼난다 넌 맞아야돼 넌 맞아야돼 가임배깁이 어 너같은 친구들에게는 게임배깁이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가임받깁이다 너같은 친구들에게는 게임배깁이 없다라는 뜻이다 알겠니? 어이게 하얀 가임배깁이 가임받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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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병약 쓸거 같은데 빨리 나왔나 응 아... 이럴다, 낫다. 경고가 전자리에 계단을 받은 것을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사장편을 받은 2대1의 전자리에 강력한 공격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기회를 받은 3대2의 전자리에 계단을 받습니다. 사장편을 받은 3대2의 전자리에 계단을 받습니다. 오우와 바로 사망하시라 이 준비 끝났습니다 염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염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 위치는 염령을 내려주십시오 입가임 오우와 바탕에 목표 설정 음 그렇지만 이럴 수준 저의 수줍잖아요 그저의 주읍 이럴 수준 염령을 내려주십시오 이 시각은 아훈 염령을 내려주십시오 시작 염령 어이씨 로보를 그냥 올렸네 그리고 8시로 정착 왔네 위치를 알고 그냥 이드라 드랍을 때려버리네 여러분 아쉬울게 뭐했나요 어떻게 뭐 백판총판 다 이기면 무슨 재미나 있겠습니까 기울겁게 하는거죠 뭐 어야스토리가 나오죠 일부러 진건 아니고 상대가 잘하네 아 근데 원래 그 방풀이나 맵팩하는 애들이 게임을 되게 잘해요 여러분 거의 막 S 찍는 정도의 실력이야 못하는 사람들은 방풀을 절대 안해 방풀을 해도 그 방풀을 이용을 잘 못해 게임 다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막 방풀하고 맵팩 쓰고 그러면서 점프로드를 잡으려고 막 반항을 하는거 하라고 그냥 방풀이 하면은 왜 재미없냐면 빌드를 다 알고 그냥 맞춰가니까 약간 좀 이렇게 재미난 스토리가 잘 안나오 네 그리고 아쉬운게 données 조금이란 준비 완료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한 번 봐주세요. 랩팩도 있는데 방풀이 대순위야 랩팩도 있는데 이기고 깔끔하게 우리 또 시원하게 또 기분좋게 잡시다 안바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이기고 안바닥 여기 서있어 이끌이 안왔었어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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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임마 어이 진짜 나잇돋 잘가임마 터졌어 터졌어 에휴 방풀한다고 다 이기는게 아니여 알겠어? 아 이기고 이기고 이동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동 가스 을 목표 위치는 마크리스톱을 내리십시오. 미네략이 부족합니다. 미네략이 부족합니다. 미네략이 부족합니다. 미네략을 내리십시오. 미네략이 부족합니다. 미네략은 공급기 시작됩니다. 미네략이 부족합니다. 미네략이 부족합니다. 미네략이 부족합니다.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구나 니가 방송 보는 애 같애 에휴 그럼 해도 지잖아 안 보고 좀 해봐 어? 에휴 에휴 말씀하십시오 사령 정표를 보내십시오 목표 위치는 말씀하십시오 사령 말씀하십시오 대장팀 대기종 명령을 내려놓으십시오 아휴 성냥 뭐만 하냐 뭐만 하냐 그 놈의 부모 알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 말씀하십시오 사령 말씀하십시오 사령 대장팀 목표 위치는 바보같은 너같은 애를 바보라고 하는 거야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명령을 내리기 위해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아주 잘 들립니다 안전대 채우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남아봐봐 무각인거 같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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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흠 예 목표 위치 흠 흠 빨갛된 소리를 해라 제발 빨갛된 소리를 해 내가 이겼는데 뭘 도주야 내가 이겼구만 뭘 니 도주야 제가 느끼기에는 방풀같아요 하지만 항상 아닐수도 있고 길수도 있고 느낌이 그렇다는거에요 SCB 두개봐봐 진짜 여기 제대로 서있었다 아 1폭스하도 일곱 몇개 짓지? 아 2안 두들었어 얘가 터진다 이제 나이스 나도 위험했다 아 이거 마일 하나가 컸다 어? 얘가 여기 터질거야 어우 여기서 오린 때려버렸네 나 레이스를 떠보고 리버갈거 내가 예측하고 있어가지고 스타포트 올렸어요 로바구 하면 죽는거야 죽어야지 안구려? 워라팀 가깝대 다가와서 니가 이득받잖아 걔도 혼내줬어? 씨 다가와서 니가 이득받잖아 고맙고 다가와서 니가 이득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